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단기, 보통 한약재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단기가 약용식물로 사람들이 차를 기름입기도 하고 아니면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거 요리할 때 단기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돼지, 족발 그 할 때도 단기를 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한의원이나 약국에 가게 되면 약이 되고 한약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쓰게 되면 약용식물이 또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우리들이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자주 쓰는 그런 약용식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를 발효를 했습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약차, 단기차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발효하고 난 뒤에 현미경을 한번 봤었습니다. 도대체 간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거는 한 3일 정도 발효한 거죠. 보통 3일 정도를 발효하게 되면 혐오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혐오들 모습이거든요. 이 혐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코올 발효, 술이 되는 거죠. 혐오가 많이 활성화되면 단기 술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를 발효를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한 15일 정도, 한 30일 정도 이렇게 발효하게 되면 단기 술이 되죠. 단기 술이 되는 이유는 이 혐오들이 활성화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균이 유원플러스균, 이게 발효종자균입니다. 발효를 하려고 하면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물론 옛날에는 아무 때나 발효도 잘 됐습니다. 50년, 100년 전에는 그때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계속 오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균들, 야무진 균들, 실한 균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효는 균이 하고 있는데 균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발효를 해봤자 약간 약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삐릿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발효가 실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종자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를 발효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더 향도 좋고, 그리고 드실 때 소화 흡수도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것들을 발효해서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발효한 그런 차들, 발효한 약차나 음식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속이 편안합니다. 똥이 잘 나와요.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단기를, 지금 가을 되면 좋은 약용식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구해?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제천, 약재 이렇게 해가지고 제천에 보면 약용식물들을 파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인터넷에서 대부분 다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단기 이렇게 딱 해야 하고 클릭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게 택배로 와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찾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양포트 같은 게 있습니다.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도 얼마 안 해요?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단기를 조금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용차처럼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끼리는 거죠. 그걸 끼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이 안에 보면 스푼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스푼인데 이게 1g짜리 스푼입니다. 그러면 양이 1리터다. 이게 1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요. 만약에 2리터 정도 한 그득 된다. 그러면 이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를 넣으면 되죠. 이게 1g짜리 스푼이니까 2g 넣으면 됩니다. 1리터에 1g짜리 스푼 정도씩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효모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제 술맛이 납니다. 시큼하니. 그래서 발효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하루 정도. 제가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를 많이 발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사이에는 술이 안 됩니다. 효모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보통 한 3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옛날에 부뚜막이라든지 아니면 아랫목에 뭐 놔두고 발효를 할 때 이제 3일 정도 하루 이틀 가지고는 별로인데 3일 정도 나오고 나면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그 시큼한 게 이제 술이죠. 술. 이제 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나 이틀. 길어봤자 이틀 정도 발효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버려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이제 냉장고 온도가 보통 5도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균들이 온도가 약해지면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고 추워지면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움직이 싫죠. 추우면 움직이 싫습니다. 미생물들도 똑같습니다. 추우면 자기들도 이제 활성화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발효하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제 단기 발효차가 된 거죠. 그걸 드실 때마다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차를 먹고 그럽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를 사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 제천, 약재, 제천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보면 막 한가득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뭐 이제 제천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서 뭐 이제 제천에 이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제천 약재, 아 약초시장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제천 så, 에, 청하트 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제천 약초시장 하니까 이쪽에 보니까 제천 한방약초 쇼핑몰 이렇게 나오죠. 어 여기 하나 클릭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뭐 돼 있는데 어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이제 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기 요렇게 이제 치면 됩니다 당기 치면 어 밑에 이제 당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어 이거는 28,000원 어 또 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제 뒤에 요거는 15,000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왜 15,000원 어 요거는 왜 28,000원 돼 있는데 비싼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사람들 파는데 뭐 그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까지 이런거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어 비싼게 저는 좋은 거라는 그런 이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28,000원 어 요게 이제 조금 더 비싸죠 28,000원 짜리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그러면 이게 옵니다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이렇게 그 과립으로 만들어 놓은거 뭐 조금 환원으로 만든거 이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를 끼리고 어 차 끼리는거는 아까 그 저 이 포트로 하나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걸 포트로 이제 끼리고 거기에다가 다 끼리고 나면 어 그걸 요런 이제 뭐 병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이제 이 발효 종자군을 넣는 거예요 넣고 뭐 그대로 그냥 하루 정도 놔둡니다 놔두면 어 그 안에서 이제 아까 현비경으로 제가 보여 드렸죠 그렇게 활성화 됩니다 이제 3일 이상 놔두게 되면 시큼해지면서 이제 술맛이 나는 거죠 보름 되면 이제 단기 술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이제 술 쪽으로 이렇게 가긴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정도 놔두고 고걸 냉장고에 다 넣고 어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이제 곧대 곧대 이제 드시게 되죠 이제 이거를 넣는데 많이 넣으면 어떠냐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한 통에 이게 12만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기에서 1리터에 1g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넣고 싶으면 1g에 2g 뭐 배로 넣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넣으면 이제 더 발효가 안정적으로 더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럼 비싼 거 이제 더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당기 이제 약차 어 요걸 이제 어떻게 단기 발효 약차 줘 발효 약차를 어떻게 이제 만드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예 자 요렇게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 간단한 상식들 어 요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하니까 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 그 간단한 그런 상식들을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어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자 어 요기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어 여기에서 어떤거는 아까 15,000원 했고 여기서 어떤거는 15,000원 하고 어떤거는 이제 28,000원 해 가지고 가격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요 모양 요 요 요 지금 모양을 보십시오 요 요 요 요기 강하다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보면 이제 좀 이렇게 팽팽하고 굵은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 구근 거 많이 있는거 이걸 당기 신 당기 몸통 이제 몸이 신 짜를 쓰거든요 당기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기 신이 좀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요쪽에 보면 이제 아 요거 요거 보면 이렇게 간호하다라는 찌끄레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호하다라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더 좋을지 단기씨 몸통이 더 좋을지 그런데 몸통이 좀 향이 되게 강해요. 몸통에 저는 좀 약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약재 살 때는 비산 게 좋은 거다. 아주 간단한 원례입니다. 비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